절친 CLC 은빈입니다. 솜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. 나는 너 내 친구 아니었으면 너랑 사귀었어 이러는 거예요. 그만큼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 그냥 서로 집착하고 그런 관계예요. 이러면 사실 진짜 만약에 문제 틀리면 좀 섭섭해지죠. 그러니까요. 저희가요. 저희가요. 전화를 안 끊거든요. 전화를 안 끊거든요. 뭘 하던 물을 마시던 화장실을 가던 화장실을 가던 근데 보통 영상통화를 해요. 화장실 갔을 때도? 네.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아 봤어? 아 봤어? 되게 오랜만이라고 사진이 왔어요. 오랜만에 끊지 않고 풀로 나왔다. 정말 길게 뽑았을 때 추억이거든요. 야 이 정도면 진짜 이건 가족 이상인데? 이건 가족이에요. 이거 모든 건 아닌 겁니다. 울지 마. 색상이 어땠어요? 검은색. 검은색? 안 돼. 안 돼. 그만 합시다. 나 이거 회사 옷 박아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. 아 은빈 씨를 가장 조심해야겠네요. 저는 진짜 잘 알아요. 아 둘이 친하네. 좋습니다. 이제 마지막 분을 소개해 드려야죠. 티를 나눈 관계 사천 언니 류 수장입니다.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. 어떻게 잘 알고 계세요?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르는 소미의 19년을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. 아 부러워. 우리 소미가 어렸을 때 좀 이런 건 좀 있었다. 그때도 뭐 변을 잘 넣었다 뭐 이런 건. 너 진짜. 그러면 를 그렇듯 거 depression. 비 사실 적agues. 진짜. 그리고 Reall is énorm CB. 네. 그amet 연락 Details todos 마시ames 준비되었습니다. 여러분äh cách 말하지 emprevo.